아, 하늘 진짜 예쁘다 너나 잘해 짠 안녕하세요, 제주 산이입니다 오늘 지인들이랑 바쿠켓 하러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화창하다 여기 세트 문 앞에 뷰가 딱 좋아 oder 의지가 너무 바 wyrk 취향하게 안 bias 겨우기보다는 어떨지 하긴 라ge 오늘의 텐트는 보라색, 성주 텐트 오늘의 텐트는 보라색, 성주 텐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수저 젓가락 목에다 차야지 의자를 펴볼까요? 오늘은 체어 제로를 갖고 왔지 끝 아, 하늘 진짜 예쁘다 오늘의 텐트는 보라색, 성주 텐트 오늘의 텐트는 보라색, 성주 텐트 오늘의 텐트는 보라색, 성주 텐트 넌 알코니도 괜찮아? 역시 정미사요 넌 알코니 차이 하나 더 있어 너 우리 밥은 어디서 먹어? 중간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건 뭐야? 찍고 있어? 어 역시 집이다요 준철을까지 해서 안 먹었나 봐 아 진짜로? 아 여기 이렇게 집이야? 역시 준철 어머니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었어요 음 맛있다 주영이 형도 너무 착하고 얘도 너무 착하고 말이야 나 이렇게 착해 왔어 너 어떻게 만난지? 얘는 만났나? 얘는 뭐야? 너나 잘해 다들 이제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텐트 있고 왔Uh 여러분 다들 와가지고 분주하게 텐트를 치고 있어요 마지막 오신 분들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좀 뱉은 거 어후 스트레스가 풀리는 moving praying isty 방문자 오늘 바람소리 outside 왜 오래 머리 왜 그래? 오빠가 왔어? 이제 색깔이 안 좋겠어 사진 찍어야 돼 여긴 내일 아침에 가릴게요 펜트인치랑 오빠한테 고마워 아 아 아까워 아 핸드폰을 왜 이 타이밍에 두 번이 하는 건가 다치지 않아 아 아 물 짠 짠 뭘로 해야 돼? 그걸로 해야 돼? 아니 그냥 가게로 해야 돼 갈비 어디 있어? 아 뜨거 일단 밑에 거 하나씩 덜어봤대 미쳤다 진짜 아까부터 계속 갖고 안고 한 명 밥을 올려주세요 좀 일찍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등쪽에 수술을 해가지고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너무 늦게까지 놀기에는 힘들어요 아직은 좀 아픈 상태입니다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네 역시 캠핑에 오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싹 떨고 이러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바꾸 구경하고 놀다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뷰티 유튜버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뷰티 유튜버 같아요 어? 지워지긴 지워지네 마스카라가 대박 근데 피부는 소중하니까 이거 바로 오자야지 오늘은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안녕 안녕 기다려주세요 손님 아 치워드 헉 헉 헉 헉 헉 헉 그 침낭을 조금 말려, 이렇게 올려놓고 이 물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놓을 때, 이렇게 올려놓을 때,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면, 두 벽, 다 начнете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을, 이 식사의 이름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한달정도 전에 잡았는데 날씨를 정말 기깔나게 잡았습니다 날짜를 해서 철수는 완료했고 간단하게 뭐 좀 먹고 가려구요 자 혼자 오늘도 남기지 않고 갑니다 저쪽으로 접어서 진짜 잘 몰랐어요 아 진짜 잘 몰랐어요 진짜 잘 몰랐어요 아하하하하하 왜 이래 진짜 저거 나 보고 있던거 아니야? 다 못봤어 아아아아 다 정리하고 이제 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아 구독 좋아요 구독 여기와서 할래? 아 죄송합니다 아 상태가 안좋아서 좋아요 구독 필수